welche her um her thou oh Uz-해 영 요 쪼금 아 하도 또 어디 호 compuls 땅 crocodile 살아 trans quail Sat out 광주 사오 언짢친 않소이다 광주가 몇니요? 한니요 이수를 모르니깐 되는대로 한 말이오 며칠에 왔소 사지가 섬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갔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똥색이 보르르 떼그르르 굴러왔소 잘 굴러왔소 뭐 굴러왔겠소 띠시라오 뇌시라오 이대기냐 말이오 고래비대교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죄다 폈소이다 허서방이 높이오 무더니 까오 양친씨하요 양친씨하요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됐소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밈이 갓일급이오 자체는 일곱살 쭉 쪼갰소이다 세살반이로구려 세김지는 군팽애들놈이로군 너형은 몇살이오 나는 금년에 여덟일급이오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구려 긴긴애를 곱게 보내고 어서 원새놈을 만난 네이리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디겠소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허고 일년에 첫 결혼 그거래 우수가 보라 우수가 너형 미자산이오 염라대왕 자산이오 파가 어디요 왜 김치당그려 저 남댄박 사계요 청파라구려 무더니 까오 너형 무슨 자행이오 자행을 모르니 얘기하면 풍류작객으로 강산 유람 자행이오 멋이더라구 사람 무더니 알아보 조선이 13도로래 강안도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뿐하지만 만국의 공헌이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정기도 개성에 백헌폭한 명성지지이오 표양도 평북엔 북향산이 둘러있고 황해도는 해주가 추광남이야 해그러데 피양개명은 금수광산이 흔들었지 거기를 쓱 가려면 남댄박을 쓴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손 벤짝으로 유산자 형국으로 고분양제지 못되게 진다 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오른손 벤짝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죽이는데 남녀노유 학생 재군이 밑강 되었었지 줄 되었었어 돌아 줄 되었었어 근데 그 근역으로 흔쟁이 다홍쟁이 파랑쟁이가 들락날락 분주 다산다 그거 못하는데요 그 표판은데 돌아 표판은데야 표도 까닭이 많아 상등은 희구 2등은 푸르구 3등은 북대기래 우리가 피차의 최민이지만 내가 뭘 타겠어 상등 탈태디 그런 걸 짐작하는 걸 보면 장차 내야들 되리며 표를 사가지고 뒷문을 쓱 나가니까 학생양봉지 분이가 집게를 들고 섰어 나는 이를 빼려고 한 줄 아가를 딱 버리고 했더니 기쁘거든 표를 주니까 근역을 딱 뚫어줘 칭칭다로 우르르 내려갔네 멀리서 이미 교토님이 칭칭다로 우뚝들었으니 그건 뭐여 그게 기차야 그게 기차야 어라 그게 기차야 근데 문항은 짐을 뒤에다만 해주던데 정거장 구내에서는 짐을 앞에다만 해주던데 뭐라고 하니 변또삼펜사이다 마사문의 신봉 그건 뭐여 변또장수라 어라 그게 변또장수야 기차를 딱 탔네기래 그래서 저 아래서 볼공터에 금태민사람이 딱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붙들고 뭘 눌러 응 아 그건 뭐여 그게 초인종 소리야 어라 초인종 소리야 어린이 입에다 뭘 대고 호르르 그러고 물두고 그래서 어린이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마 뜨이 이래 어린이 매미모양은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군이 대장관에서 뜨거운서 냉수에 담근 소리가 되기래 쉬이 이래 어린이 우위로 한 두 달치 숨을 몰아 쉬 되기래 훅 이래 쉬이 훅 쉬이 훅 훅 훅 훅 얼마를 일고 또 가더니 승거와서 기차 안 와서 밑강풍이로 내기래 줄풍이로 해 줄풍이로 해 입으로 검은 걸 만들어내기래 응 훅 훅 훅 훅 훅 훅 훅 훅 훅 얼마를 가는 줄 모르고 가더니 정글을 떡 해놓고는 해조 해조 해조가 어디요 그게 폐행이라고 보라 그게 폐행이야 응 떡 출입구로 나가니깐 이쪽은 적은 집이야 이쪽은 큰 집인데 응 적은 집 찍힌 사람 보니깐 학교 모자에 우쪽으로 놀고 바지 홀쭉고 신발은 찌진 거시는데 뭐라고 하니 이요 그러다 이래 그건 뭐요 보라 그 일로 꺼야 입에서 큰 집 찍힌 사람 보니깐 누루 학생양복을 했는데 잠보던 꾸미도 많고 문보던 개구니기도 크고 배보던 배꼽이 더 크고 산보던 후랭이가 더 큰 짐으로 그 사람은 얼굴보다 앵기도 크다 이래 그래서 근데 학생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응 그건 뭐요 그게 자동차라고 보라 그 자동차야 이름을 떡 탔네 이래 그래서 얼마를 가더니 정글을 떡 그고 문을 열어줘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깐 부병로 울밀대 삼산말라 청리병 이수중부 능나들 보니깐 가인 명성지지의 일이 명성지지에 거주했을 수 있던가 그렇지 소리를 한마디 했지 백구는 변천 대동강상 피하고 장성은 낭낭 청리병상 쥐 아 친해 이거 왜 이래 내가 간질 병이 있어서 그렇소 4대 육신이 다성은 사람은 제 육신을 마음대로 놀리련만 아 아 아 아 울롤롤롤 허니구 밤에 로자 하하